개천절 그러면 하늘이 열린 날 그러면 지금 공식적으로 찾아봐도 단군이 건국한 날 이렇게 되는데 제가 개천절 오면 늘 말씀드리는데요. 학당분들은 아실 텐데 조금 더 뒤져봐야 인터넷도 조금 더 뒤져봐야 그게 원래 단군보다 더 근원으로 환웅이 신실을 연 날 이렇게 나와요. 좀 뒤져들어가야 실제로는 환웅이 단군보다 훨씬 이전에 환웅이 신실하고 신의 지금 이제 우리 개념으로 도시시자지만 그때는 나라죠. 신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를 지상에 내려와서 만들었다고 해서 개천 하늘을 열었다 이거거든요. 우리 결혜가 새하늘 새 땅을 맞이한다 이런 정도 개념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게 하느님이 내려와 가지고 쉽게 말하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상군유사에는 나오지만 분신으로 보죠. 하느님의 분신이 내려와서 이 땅에서 나라를 열어서 그래서 저기 하늘나라 계시면 환인이고 이제 이 땅에 내려오고 인류를 가르치려고 이 세계에 내려오시면 환웅이고 그분이 나라를 여시면 단군 그래요. 이건 정치적 수장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분이 원래 한 분이다 해가지고 대종교 기본 교리가 그러고 일제 때 대종교가 독립운동의 메카였죠. 센터 역할을 하면서 독립운동 하는 많은 분들이 이 이론을 가지고 이런 역사 이런 어떤 신화 이런 이념을 가지고 이제 홍의인간 이념에 입각한 신시 하느님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된다 하는 각오로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얘기를 드리냐면 대종교에게 왜 드리냐. 대종교에서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도 계속 개천절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안창호 선생이나 기독교 개건 무슨 개건 다 참석해가지고 대왕조 찬가 부르고 대왕조라고 불렀어요. 이 한 분을 그냥 이렇게 한 분으로 부를 때 대왕조. 위대한, 위대한, 클 때 위대한 인금 황자도 되고 위대할 황자도 됩니다. 위대한, 위대하신 인금 같으신 할아버지 이런 뜻이고요. 한배검 이렇게도 부르고 한도 위대한 할배죠. 할아버지, 위대한 할아버지이신 어떤 신령하신 분. 하느님 이래서 검은 신을 의미하죠. 검 하면 일본 가미 뭐 이런 같은 의미라고 보죠. 대왕조 한배검 하면서 찬양했는데 그런데 이제 대종교에서는 이 세 분을 한 분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단군이 아니고 환웅이 천왕으로서 신실을 여실 때 모습을 단군이라고 불러버리니까 대종교에서 기리는 분이 대종교에서 개천절날 단군 건국을 기린다가 돼버려가지고 그냥 개천절 하면 음력 10월 3일을 양력 10월 3일로 바꾼 다음에 개천절은 단군 건국 1 이렇게만 딱 정리해서 지금 알리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한테. 그런데 대종교에 이런 사정은 전달이 안 되고 원래 개천절 때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이 내려오셔서 인류를 가르치고 정치까지 해주셨다는 개념으로 하늘을 여셨다 이렇게 기렸는데 그래서 이때는 이분들은 단군과 환웅을 같이 봐서 단군 대왕조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엄밀히 구분하면 지금 여러분이 아는 개념으로는 환웅이에요. 그 웅녀랑 결혼해서 낳았다는 단군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환웅이 통치를 해주실 때 위대한 임금으로서 그래서 이 단자가 박달라부 단자의 임금 문자잖아요. 그래서 아주 밝으신 임금, 하느님 같은 임금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개천절 그러면 우리가 같이 기리면 되죠. 그러니까 단군을 기르지 말자는 게 아니라 환웅이 홍의인간 이념의 주인공은 환웅이잖아요. 홍의인간 이념은 누가 주장한 겁니까? 그러니까 환웅이요. 상웅유사를 보더라도. 환웅이 홍의인간 하려고, 널리 인간 이롭게 하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쪽 백두산 근처에 내려오신 거예요. 어딘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분이 내려와서 하느님 나라를 열고 당시 인류가 곰과 호랑이 수준이었죠. 금수 수준이던 인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끌어올렸어요.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철학도 가르치고 물질문명도 가르치고 그래서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을 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상웅유사에 남아있는 게 물질문명으로는 뭘 얘기하죠? 거기 먹고 사는 문제, 식량 문제, 병 고치는 거, 의료 문제, 행정 어떻게 정치 조직을 짤지, 어떻게 처벌할지, 선악, 윤리관을 어떻게 할지 이제 선악, 윤리관의 근원으로 철학이 제시됐겠죠. 그래서 철학과 이런 물질문명을 두루 가르쳐서 곰과 호랑이 수준의 인간들을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귀한 거니까 서로 서로 사랑해서 남을 나처럼 사랑해서 아끼고 도와줘라. 그래야 만물도 고루 잘 산다 이렇게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중생 중에 인간을 꼭 집어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거는 인간끼리만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맡은 책임이 크니까 인간들끼리 서로 인간 대접하고 살면 배려할 줄 알면 만물이 고루 잘 살게 돼 있다. 이게 동양 철학의 기본이죠. 이런 아주 원형적인 가르침이 진리에 대한 아주 원초적인 가르침 아닙니까? 이게 나왔기 때문에 뒤에 유교도 나오고 다 한 거예요. 유교니 노자의 도교니 하는 건요. 다 근원이 노자도 뭔 공부했느냐 공자도 뭔 공부했느냐 지금 현재 확실한 거는 서경 중에 홍범을 공부했습니다. 노자 철학과 공자 철학의 근원이 다 거기서 나와요. 대동기라는 말도 거기서 나오고 다 황극 임금이 성인이 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다 거기서 나오는데 홍범이 뭐냐 그러면 하느님이 예전에 중국 천자한테 하느님이 전해줬다는 정치의 교과서입니다. 홍범이라는 그 하느님이 누구냐 현재 역사적으로 보면 누가 줬느냐 그러면 고조선에서 받아왔을 거다 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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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